안녕하세요. 빌라서치 장팀장입니다. 이곳은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실 32평 3롬입니다. 전실은 삼연동 유리 중문과 화이트톤의 깔끔한 신발장으로 일찍 있게 마무리되었네요. 중문을 지나 여유있는 복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은 폭과 길이가 여유있습니다. 헤링본 강마루와 고급스런 대리석 아트월 플랫한 천장의 샹들리에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딱 필요한 만큼의 고급스러운 초도를 유지합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수납과 조리공간이 만족스럽습니다. 냉장고 장은 두 군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를 제외하고 영상에서 보이는 기본 가전들이 전부 빌트인 돼서 효율적인 주방을 완성했습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실은 면적이 정말 널찍합니다. 안방 반대편에는 파우더 룸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수납장과 샤워 수전이 있습니다. 중간 방은 여유로운 공간으로 가구 배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각 방 시스템 에어컨과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의 убив기 세우의 주제식으로 시작합니다. 세우의 주제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쩌자나 면적은 더 큰 강의 주제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슈에 더 큰 강의 주제식으로 시작합니다. 글층으로 시작합니다. 소유의 주제식으로 시작합니다. 대단한 강의 주제식으로 시작합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공간이 확보되어 불편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작은 방은 반듯한 정사각형의 여유로운 공간으로 가구 배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풋박이 팬트리 공간을 시공하였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와 잘 지어진 빌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한 칩들을 영상으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